안녕하세요. 슈윗입니다. 스타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영화였고 설마 거기서 그러진 않겠지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래야 한다 항상 예측한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 노래 가사에 딱 들어맞게 매 순간이 그런 영화였습니다. Force Awakens 자체가 워낙에 그 첫 번째 스타워즈 영화 에피소드 4 이런데 전 그런 거 지금 안 하고요. 스타워즈는 그냥 스타워즈입니다. 그 전에 에피소드 1, 2, 3 가 있는 거지 스타워즈는 스타워즈 그거 그냥 재탄한 거잖아요. 마치 건담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았어요. 항상 지원군 혹은 다른 상대 세력이 있고 콜로니 낙하 운성 낙하 우리 천재 파일럿 싸우기 싫어해 이런 비슷한 설정이었는데 조금 더 심한 말도 안 되게 센 아무런 훈련도 없이 그냥 무조건 센 그럼 궁금해지기라도 하죠 저희가 왜 이렇게 센가 이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 역사나 배경은 어떻게 되나 오리진은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는데 2편에서 라이언 존슨이라는 감독이 나와서 1편에서 억지로 깔아둔 떡밥이나 세팅 같은 걸 다 이렇게 와장창 나 안에 상 없는 걸 한 번 했죠 에휴 죄송합니다 예 이 스타워즈 라이언 존슨이 욕을 엄청 먹었어요 너무 이게 막 뒤집어졌고 이를테면 룩 스카이워커가 이 라이트 제이버를 받아서 던져버리고 우리 새로운 주인공 레이가 알고보니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리고 레이아 공주가 나름 저기 다스베이더 딸이니까 포스를 쓸 수 있다고 무슨 메리 포핀스도 아니고 우주 한가운데서 갑자기 포스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날라서 비행기로 들어오는 어엿는 장면들을 연출했고 그리고 이 워프스피드라고 해야 되나요 하이퍼드라이브라고 하죠 스타워즈에서는 아마 예 그걸 하는데 그 그 순간이동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속도로 무슨 속도를 돌파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하이퍼드라이브를 하면서 그 속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친다 그런 필살기 무기 같은 걸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어이가 없애했죠 아 그래서 이번 영화 아 아 이거 이번에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에서는 그걸 다 이렇게 중화시켰어요 어 루크 스카이워커는 다시 그 라이트 세이버의 소중함을 느끼고 어 레이는 알고보니까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었고 어 근데 또 뒤집어가지고 어 제다이가 아니라 시트 쪽이었고 하 그리고 어 그 돌파 하이퍼스피드 워스피드 해가지고 비행기 뭘 충전하는 건 없어 그걸 하면은 앞에 있는 거 그냥 건너뛰어가 그 장면을 확실하게 연출해주고 그런 쓸데없는 것에만 신경쓰고 그리고 스타워즈 팬들한테 뭔가 오마주해주려는 그런 쓸데없는 것만 신경쓰고 영화를 만드는 데는 정말 손톱 끝에 때만큼도 신경을 안쓴거죠 제이제에이브램스가 쌓인 게 많았는지 아니면 귀찮았는지 아 정말 이런 쓰레기 영화를 또 만들 수 있을까 노력을 해도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긴 힘들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나 뭐 스타워즈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봐서 와 효과 좋네 광성검 이렇게 좋아할 순 있겠죠 하지만 스타워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거나 이 전의 편을 본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영화 라이언 존슨이라는 감독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라이언 존슨이 이번 편도 연출해가지고 더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걸 확신해요 누가 연출을 했어도 제이제에이브램스보다는 낫을 것 같아요 한계일지도 모르죠 엠나잇 샤말라닌 식센스 이후로 항상 반전을 노리면서 영화가 점점 이상해지면서 바닥을 친 것처럼 제이제에이브램스도 바닥을 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 예 그리고 디즈니 쪽이라서 그런가 마지막에 어 안될 것 같아 했더니 여기저기서 일반인들이 도와주러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 이번 배 들리는 줄 알았어 무슨 엔드게임의 마지막 장면도 아니고 엔드게임은 그나마 디즈니는 어벤져스가 있기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화로 이렇게 타임라인이랑 그리고 친숙한 캐릭터들이랑 세계관이랑 다 있는 익숙한 얼굴이 오니까 우리가 반가워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잖아요 엔드게임에서 솔직히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 떼거지로 나와서 정신없는 액션시냅 아니었고 우리 캡틴 아메리카가 묘미를 잡는 거 그 장면이 제일 오히려 더 익숙했었잖아요 어벤져스 아셈블 한 단어 하는 것도 괜찮긴 했지만 그거는 그 인물들 각자의 매력이었지 떼거지로 모여서 하는 건 정말 멋이 없어요 그건 악당들이 하는 거지 예 떼거지로 모여서 다구리 치는 거는 악당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서 뭔가 열쇠에서 놓였는데도 지혜롭게 지혜롭게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무시무시한 파워업 같은 걸 원하지 않고요 예 라이언 존슨은 그리고 Knives Out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정말 성공했고 감독으로 인정받았고 Star Wars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디즈니랑 그 취지가 맞았다고 봐요 그걸 다시 엎은 걸 주워서 다시 세팅한 게 J.J. 에브람직 한 거고 Star Wars는 제발 좀 생각을 하고 월드빌딩이나 스토리를 길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Star Wars의 흥 역사가 그거잖아요 그냥 영화 하나로만 끝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속편을 짜맞추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남매였는데 딥키스도 한 게 됐고 이게 애인인 것처럼 됐다가 천하의 악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주인공 아빠고 점점 이렇게 좀 억지로 끼어 맞춘 게 많잖아요 그 억지로 끼어 맞춤에 정말 극한을 보여주는 게 스카이 워커인 것 같아요 이번 마지막 영화 그리고 그 라이트 세이버 이거 있잖아요 저 프리콜이라고 에피소드 1, 2, 3 욕을 많이 먹는데 거기는 최소한 라이트 세이버 이거 하는 장면 트레이닝 엄청 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검술 이 배틀 신이었거든요 라이트 세이버 진짜 화려해요 차라리 그 에피소드 1, 2, 3 저는 특히 에피소드 3 리벤지 그걸 제일 재밌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스토리는 둘째치고 액션이 되게 좋았어요 아 제너럴 그리버스랑 우리 오비완 케노비가 포스를 쓰면서 이 라이트 세이버를 잘 재밌게 활용하고 그런 게 재밌는데 그런 게 여기는 아니 무슨 이렇게 치기 전에 이렇게 대고 있고 그래요 아니 장난해? 액션도 정말 창피하고 물론 이제 효과나 이렇게 배경 경치 때문에 거기서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는데 이 검 부딪히는 걸 보세요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갖다 그 검을 치는 그런 하 예